맨발로 걷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몸과 마음의 깊은 힐링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맨발로 자연을 걸을 때 우리는 자연과 직접적인 연결을 느끼며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맨발 걷기의 건강과 심리적 혜택이 널리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캠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항의 수욕장은 맨발 걷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모항의 수욕장의 매력과 함께 맨발 걷기 캠프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맨발 걷기 캠프 최적재 부안 모항의 수욕장 전경 모항의 수욕장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해 있으며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해안산을 따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다 올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모항의 수욕장은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에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도로 교통이 편리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모항의 수욕장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특히 맨발 걷기에 최적인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해변과 부드러운 모래 덕분입니다. 백사장을 맨발로 걸을 때 느껴지는 감촉은 그 어떤 신발도 줄 수 없는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변을 따라 펼쳐진 송림은 그늘을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바다 내음을 막고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항의 수욕장은 맨발 걷기의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의 힐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진 전북 부안 모항 해수욕장 전경 모항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맨발 걷기 캠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프에서 즐길 수 있는 주요 활동들입니다. 다양한 맨발 걷기 코스 모항 해수욕장 캠프에서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맨발 걷기 코스를 제공합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기본 코스는 부드러운 모래와 잔잔한 파도가 어우러져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해변을 벗어나 송림을 지나 언덕 위까지 이어지는 숙길 코스도 마련되어 있어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활동 캠프에서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해변에서 요가 수업이 열리며 참가자들은 일출을 보며 몸과 마음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맨발 걷기에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모래사장에서의 명상시간 자연관찰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도움 및 캠프 참여 방법 캠프에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가이드들이 있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이드들은 모항해수욕장에 자연과 생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걷는 동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캠프에 참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웹사이트나 전화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캠프는 주말과 휴일에 주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 전북 부안 모항에 있는 생각하는 바위 모항해수욕장은 주변의 여러 관광지와 연계하여 더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변산반도 일대에는 다양한 해수욕장과 자연 명소들이 있어 모항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여행 코스를 짜기 좋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변산해수욕장은 깨끗한 해병과 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합니다. 변산해수욕장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함께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카약 서핑 바나나 보트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해변 주변에는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고사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사포해수욕장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인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특히 적합한 장소입니다. 또한 고사포해수욕장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저녁시간에 방문하면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추천 코스 모항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일일 코스를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모항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캠프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 변산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일몰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벽한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다양한 트레킹코스나 내소사와 같은 문화재를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처럼 모항해수욕장은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하여 더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최정권 교수와의 인터뷰 Q. 왜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가? 맨발 걷기 캠프의 기획자인 최정권 교수는 맨발 걷기의 열렬한 옹호자로 이 활동이 건강과 심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최정권 교수와 함께 왜 맨발 걷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Q. 맨발 걷기 캠프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정권 교수, 저는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의 걷기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맨발로 걷는 것이 신발을 신은 상태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 맨발로 걷기 캠프를 기획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Q. 맨발로 걷기가 주는 주요 효과는 무엇인가요? 최정권 교수, 맨발로 걷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합니다. 첫째,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는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자연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맨발 걷기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최정권 교수, 내 맨발 걷기 캠프에서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에서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고 낮에는 맨발로 걷는 올바른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